3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정익 김규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는 김규현 변호사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요. 감사합니다. 부나님. 해병대 수사위합 사건의 공익신고자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혜경 씨 변호인까지 되셨어요. 네. 같은 공익신고자인데 서로 도와야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돈 버는 일을 안 해 지금.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집의 식구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겠어요. 돈 벌어오라 그랬더니 돈 번다 하면서 변호사로 검사하다가 나갔는데 결국 돈도 안 벌어오는 그 상황 아니에요 지금. 집에다가는 좀 많이 미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위에다가 김규현 변호사 후원 좀 해주십사 하고 화면 상단에 보이죠. 화면 상단에 카카오뱅크 333-15-2952715 김규현 변호사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공익적인 변호인들은 돈 안 받고 하는 그냥 무리병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두 건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박정훈 대리형에 대해서 검찰이 법정 최고위형인 징역 3년을 고용했다. 그런데 저 사실 저런 짓 글이 할 줄 알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정권의 분위기로. 맞습니다. 사실 저희 변호인단은 다 예상했던 일이죠. 저 사진 보면 제가 김규현 변호사 때문에 갖고 온 사진이에요. 되게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박정훈 대리형 뒤에. 어떤 경우는 얼굴이 많이 잘렸는데 김규현 변호사 얼굴은 제대로 나온 게 저거여서.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법정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징역 3년을 구형하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일단. 사실 3년에서 4년 정도를 구형할 것이다. 아니면 상관 명예훼손 도 있으니까 경합해갖고 그 정도 예상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그 항명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했고.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타격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방청석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거의 쌍욕도 나오고 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이거에요. 군검사가 이제 징역 3년을 말하기 전에 한참 동안 또 떠들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신들의 논리를 설파를 하는데 그래도 군검사면은 뭐 그 최소한의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거의 없고 거의 박정은 대령에 대한 음해성. 박정은 대령 때문에 뭐 군대가 뭐 모욕을 받고 있다. 뭐 군대 위계 질서가 다 흐트러졌다. 이런 식으로 모욕 주는 말만 주구장창 하더라고요.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해보면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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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단은 구형을 제일 세게 때려놓고 인종의 복불부가 같은 거지. 판결을 할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도 마찬가지 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늘 같은 판결이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오면 판사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질 거예요. 저쪽 구구 쪽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 판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저번 선거법처럼 유죄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검찰이든 군 뭐 판사든 이번에 판결을 내리면 폭주하는 건 판사 한 명이 막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불법적인 거. 지금 구형까지 나왔는데 이게 1월 달에 나온다고 그랬죠. 네. 내년 1월 9일 날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근데 이제 군검찰이고 군사법원이니까 다 그 국방부 산하에서 짝짝꿍 하는 거잖아.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사건은 박정은 대령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냥 일을 처리했는데 너는 법대로 했다는 이유로 지금 항명죄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법은 했는데 상관한테 대든 거 아니야 이거였잖아 지금. 심지어는 이거는 정치 성향을 다 떠나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우리나라에서 보수로 규정 짓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박정은 대령 재판 때 점심 먹으러 나와서 밥을 먹잖아요 그 근처에서. 그때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어요. 거기 국방부 합참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점심 먹으러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박정은 대령은 점심 먹고 있으면. 용산. 네. 그 국방부 합참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대령님 힘내세요 이러면서 지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사회 전체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박정은 대령 항명에 유죄를 선고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의 사망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 진짜. 유법한 걸 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판결인 거고. 맞습니다. 어때요. 판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저도 저번에 한번 유죄 맞을 때 보니까 판사가 처음 듣고 같이 우리 목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낌새를 칠 때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할 때 어떤 느낌이 좀 강해요. 사실 처음에는 군사법원이라서 크게 기대를 안 했었어요. 근데 군사법원이라서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적어도 외견적으로는 외관적으로는 상당히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느낌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물론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기대해 볼 만 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도 해봤고 변호사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를. 맞습니다. 판사 잘 만나면 부죄 못 만나면 유죄 이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렇고 사실 이게 공소장을 보면 말이 안 되는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당연한 말을 듣기 위해서 이게 마음을 졸여하잖아요. 판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법부도 상당히 정치 성향이 어떤 강하고 자기 재판의 정치 성향을 투영하는 판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이제 사법부를 우리가 수사 받고 재판받는 거가 로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어떤 판사가 걸리느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해버린다면 이런 사법부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출직 인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을 선출직인데 판사 하나가 일개 공무원이 대선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법이 너무 과한 것도 있고. 무슨 로또도 아니고 무슨 인형 뽑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쨌건 지금 느낌은 좋다.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다. 판결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판사 자체도 사람이 하는 일이 고요. 그러니까 아마 김기현 변호사가 검사로 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사실상 법이 없는 정권 이 들어서니까 판사들도 그 권력에 기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반 뭐 검찰이든 공감찰이든 그 흐름이 그냥 이쪽이 트렌드처럼 돼버려 가지고 이제 운빨이 맡길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판사들은 검사들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모범생 성향이 강하잖아요. 공부 잘했고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휩쓸리는 게 좀 있어요. 그게 분명히. 그리고 약간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보수 정권이나 뭐 이런 데 입맛에 좀 치우치는 것 같은 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죠. 그 부분을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 가시면 글 한두 개만 내려가시면 이 서명은 꼭 해주세요라고 세 개를 하나 걸어놨는데 김건희 특검 관련한 서명 박정훈 대리 형 무죄 탄원 서명 등등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윤석열 퇴진 투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박정훈 대리 형 무죄 탄원 하루 만에 3만 돌파했다 이런 보도도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박정훈 대리 형의 3년 구형에 대해서. 맞습니다. 저게 꼭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뜻을 모아보는 거죠. 우리들이 비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네. 진짜 박정훈 대리 형은 진짜 군인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리 형을 비난하는 보수도 있긴 하지만 정말 저런 사람이 만약에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 정말 나라 지킬 만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박정훈 대리 형은 그게 문재인 정부라도 똑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셨죠.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건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죠.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킬게요. 여러분. 임성근에 대해서 박정훈 대리 형의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해보니 임성근의 책임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종섭 등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수사 결과 발표를 못하게 하고 접수도 못하게 하고 이 과정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해병대 단톡방에 김기현 변호사가 폭로했듯이 김건희 주가 공범과 연관이 있었다. 맞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이걸 알고 있으니 박정훈 대리 형을 더 돕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돕다가 이걸 제가 제보를 했는데 과연 언제 밝혀질지. 끝났어요. 다 왔어. 기다려보세요. 거대한 산을 어떻게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요. 고지가 적이다. 아마 김기현 이름 걸린 단독으로도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김기현이 맞았다. 이런 거. 참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부인하고 명태균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것도 보면 대통령실에 취업관이 시켜버려 . 그렇죠. 심지어는 대통령 위에 누가 있다. 약간 보수 정권의 어떤 특징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강혜경 씨가 창원지검에 또 나가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김기현 변호사가 못 나올 뻔 했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또 내일 나오는 고정이잖아요. 노영희 변호사가 오늘 갔죠. 맞습니다. 그 사진 중에 노영희 나온 것만 제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세요. 사진 고를 때 이름을 그냥 중요하게 보거든. 김기현 나오나 안 나오나. 노영희 나오나 안 나오나. 어쨌건 지금 김기현 변호사는 강혜경 씨 변호인까지 지금 맡게 된 거예요 . 오늘 지금 검찰이 또 몇 번째 출석이죠 . 오늘이 열 번째입니다. 와 지겹기도 부르네. 사실 이것도 좀 깨알 같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원래는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둘이서 이제 입회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변호인 은 한 명만 들여보내주겠다. 왜? 한 명 오지 마라. 이런 거예요 .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게 거의 사문화된 그 규정인데 강사소법에 보면 변호인이 여러 명이면 그중에 대표 한 명만 지정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규정이거든요. 피의자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다 오겠다면 다 입회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규정을 들이밀면서 한 명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이유는 항의를 할까 이건 맞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할까 하다가 뭐 현 단계에서는 강하게 검찰이랑 각 세우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조금 이르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냥 노영희 변호사님만 가시는 걸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니까. 그럼요. 재량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있잖아요. 무슨 조사실 이런 데가 아니고 검사나 수사관 앞에다가 무릎 불편하게 앉혀놓고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변호인이 되면 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약간 좀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게 있잖아요. 또 검찰이 있어서 수사도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단독은 두 가지예요. 강혜영 씨 등의 명태균 측근들을 통해서 확보한 녹취 자료를 풀면서 나오는 단독이 있고 검찰발 단독이 있고.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보세요? 사실 지금 이 자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조차도 전부 다 파악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걸로 미뤄보면 어디냐. 어디까지 갈지 정말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거라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저는 3단계까지 있다고 보는데요. 1단계는 강혜경 씨라든가 명태균 씨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단계 2단계는 현직 정치인들 윤상현 의원 이준석 의원 이런 사람들을 소환하는 단계 3단계가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한 1.5단계까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2단계까지 가는 거는 지금 기정사실화 됐어요.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2단계까지 안 가고 묻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 됐습니다. 다만 그리고 제가 검찰에 입회하면서도 창원지검 수사팀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느껴볼 때는 갈 것 같아요. 거의 그쪽도 약간 막 나가는 분위기. 나오면 일단 다 조사해. 이런 분위기입니다. 정답. 그러니까 내가 들은 이야기는 창원지검에 제대로 수사하고 싶어하는 검사들이 있는 것 같다. 네.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론에다가 빼박으로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막 던지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뭔가 자기의 어떤 정치 성향이 그래서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거죠. 이거를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확실하게 수사를 못하면 내가 죽는다. 그렇지. 우리가 망한다. 인생 조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기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는 2단계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3단계까지 가는 거는 그거는 아직 모른다. 어렵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어 보여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유민 창원지검장이 창원지검 내에서 리더십이 없다. 쉽게 말하면 장학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네. 결국에는 일선 수사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위에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수사 외압이 된다니까요. 그 뒤 똑같은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죠. 다만 이제 3단계 윤석열 김건희까지 수사가 뻗어가려면 결국 그거는 저는 창원지검의 손을 벗어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검찰청이 결정할 건데 과연 그럼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그럴 의지가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됐건 결과를 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빠른 신뢰 못 내면 마치 김건희 주가주역 사건처럼 계속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촛불이 엄청 커지면 창원지검이든 어디든 간에 수사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은 공수처하고 좀 달라요. 공수처는 정말 막 이런 큰 수사 인데도 막 진짜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렇게 언제 할지 모르게 좀 늘어지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이런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늘어지게 수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빨리 간다. 이 수사는. 저기는 또 이런 측면도 있죠. 강혜경 씨를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강혜경이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면서 실제로 강혜경 씨는 그냥 공익신고자예요. 그렇죠. 벌써. 사실 이 공익신고를 해서 강혜경이 얻는 이득이 없어요. 맞습니다. 자기 양심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벌써 그 메신저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정말 진짜 무슨 전매특헌지 18번인지 저때도 그랬던 똑같은 초식이 강혜경 씨한테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면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전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든 메신저한테 흠집을 내서 진흙탕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방법이 지금 쓰여지고 있고 앞으로 뭔가 더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이런 거. 그런데 그건 저는 안 먹힐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세워진 명태경 김건희 게이트의 벽이 너무 커.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무너져. 이 자체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우리 국민들은 알잖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자기들 탄핵 막아보려고 저렇게 공격하네. 이재명 공격하네. 강혜경 공격하네가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진짜로 진실을 던져던 사람인지 안 믿는 시기까지 하고 그랬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녹취 장부부터 해가지고. 명태균 씨 스스로 그랬잖아요. 핸드폰이 자기 변호사라고. 그것도 나올 거예요. 이제 명태균 핸드폰이. 그러는데 지금 핸드폰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단독도 쏟아지고 있으니까 없앨을 리가 없잖아요. 그 바보도 아니고 그걸 왜 없애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봐요. 명태균이 나는 용산에 sos를 쳤는데 용산이 연결되면 또 큰일 당할까 봐 그냥 무시하는 바람에 사건의 방향성이 좀 이상하게 틀어지면서 윤석열 김건희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는 흐름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 부분이 쫓아낸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고.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도 명태균 측에서 마지막으로 용산과 지금 딜을 지금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속적 부심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계속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계속 딜을 치면서 구속적 부심 신청한다 안 한다 이걸 간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도들이 하루에도 막 수십 권씩 여기저기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실제로 명태균은 김건희라는 이름을 갖고 허가호의했던 거잖아요. 그 아우라로 결국에는 대통령실 인사회과의 계집관 이게 이거거든요. 오늘 나온 단독 보도인데 허위 경력도 만들어줬다. 대통령실에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미래연구소인가 거기에서 근무했다라고 허위 경력 만들어서 결국에는 대통령실까지 집어넣고. 미래연구연구소도 만들어주고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무슨 임명장이나 위촉 그런 것까지도 지금 알아봐줬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국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명태균 구속기한이 d-8. 지금 8일 동안 더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일 지나면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난 못할 거라고 보는데 이 정도면. 저는 8일 안에 모든 걸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명태균 씨 8일 내에 구속기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구속기소 된다고 석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고 여전히 명태균 씨는 구치소에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소해놓고 이제 아마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를 구속할 때 명태균이 여기저기 언론들과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버려갖고 일단 입을 좀 막아놓자 하는 취지로 시작된 수사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었죠. 정치적으로 약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봤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수사팀 들어가서 조사받으면서 좀 느낀 거는 아 그건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보다는 열의가 있다. 검사 수사가 시작은 그렇게 됐을지 원래는 이게 선거법 위반에 관련돼서 수사를 봤던 거를 지금 어떤 보도에 보면 윤석열 김건희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측면도 보이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그런 기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이게 커지고 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걸 알게 되고 관심 갖고 분노하면 이걸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원지검의 차장검사 쯤은 그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언론들한테. 그렇죠. 이거는 그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일선 수사팀은 그걸 별개로 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김건희 윤석열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범죄인데 어떻게 이걸 수사를 안 합니까 자기가 수사하다가 보면 계속 나오는데 뭐가. 뭐가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면 일선 수사팀 입장에서는 와 이걸 이걸 묻으면 다 죽는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재판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검사 한 명이 나라를 구하느냐도 연결되어 있는 정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성정에 이걸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온갖 잡다한 것들이 등장을 할 건데 이재명 대표 유진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찰도 이게 확실을 갖고 있었던 사건이라서 이게 지금 무죄로 되면서 검사들도 나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 분위기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지검에 그걸 한번 유심히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파견 검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이 커지다 보면 검사를 추가 파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수사팀을 새로 꾸릴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검찰청으로 이제 서울 쪽으로 이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의 추이를 직접 봐야 되는데 거기서 새로 들어가는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느냐 이걸 묻으려고 보내겠느냐 그렇구나. 당연히 그렇게 보내겠지. 아니면 이제 더 파라고 보내겠느냐 그걸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주작을 묻었던 김영철 같은 검사를 보낼 가능성이 높지. 그렇죠.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걸 그렇게 보내고 싶겠죠. 김규현은 못 보내지. 어쨌건 지금 개인적인 소외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강혜경 변호인은 왜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강혜경 씨를 뉴스에서 처음 봤잖아요. 보고 저하고 너무 좀 닮은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 공익신고자로서. 같은 처지로서 그 공익신고 하고 나서 저 사실 많이 힘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강혜경 씨한테 제가 고마운 건 사심이 안 보여요. 맞아요. 본인이 그거에서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김규현은 어떤 것 같아요? 그의 변호인을 한 데서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참 힘들거든요. 욕도 많이 해먹고 악플도 많이 달리고 공격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분도 똑같이 그걸 당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와 그러면 좀 저분은 변호사도 아닌데 심지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동병 상령. 나는 법기술은 있다. 그렇죠. 법지식은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 가시고 재판 가실 때 제가 좀 옆에 있으면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리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곤혹을 치르는 시대예요. 말도 안 되는 법리로 이제 판결해버리면 뭐. 그렇죠. 일반인들한테는 변호사가 한두 명씩 더 생기는 건 굉장한 힘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동요하지 않게끔 만들어줘. 법적으로 당신 부재야라는 이야기만 해줘도 도움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마침 또 어떻게 지인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연락이 닿았을 때 제가 흔쾌히 당연히 도와드리겠다. 그럼 만나본 강혜경 씨의 멘탈은 어떻던가요? 굉장히 심지가 굳은 분이고 강하신 분이다라는 그걸 받았어요 느낌을. 저번에 국회 국정감사 때 강혜경 씨가 한 마리 기억이 나요. 나도 국민의힘이 잘 되길 바라는 국민의힘 당원이다. 자기들이 막 공격하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마음이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변호인이 몇 명 된 거예요? 지금 4명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저 그리고 박정은 대령 변호인단에 같이 있었던 정구승 변호사 그의 동료인 문건일 변호사 이렇게 4명입니다. 창원이 멀어가지고 검찰에서 전날 통보를 해요. 내일 올 수 있냐 그러면 갑자기 일정 다 표 끊어야 되고 원래 내일 재판 잡혀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변호인단이 4명이나 되면 갈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못 나올 뻔하다가 노영희 간다고 하니까 한 명만 들어오라고 하니까 난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죠. 4명이니까 이제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체제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김규현 변호사 하고 원한 게 아니라 제가 김규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주카주작 같이 했으면. 이정옥 거.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자기가 양심 선언 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카카오뱅크 계좌가 위에 걸려있는데 여러분들 채팅창 상단에도 있고요. 화면 상단에 있는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 강액인 변호하려고 하면 기차값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어떻게 출연자라도 챙겨주려고 하시라고 한 것도 있어. 감사합니다. 출연자라도 챙겨주면서 이제 후원도 좀 하면 조금 더 강혜경 변호할 때 그러니까 김규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혜경을 위해서. 네. 김규현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면 내가 간접적으로 강혜경 도와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계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여기에 온전히 집중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정치 정권이 지금 탄핵의 기운이 지금 불이 붙었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 유진 교사 유죄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본인이 돌파했다고 봐요. 여기서까지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상당 시간 동안 민주당은 약간 추동력을 잃거든요. 국민들은 더 분노하겠지만. 맞아요. 여기서 딱 무죄가 나오니까 사실 선거법 2심 준비하는 건 그냥 휘어졌다고 나는 봐요. 맞습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위증교사가 제일 어렵다는 말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무죄면 나머지는 다 무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직선거법 지난주께 좀 이상하게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그거 뒤집힌다고 봅니다. 2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3결 지금. 아니 무슨 재판이 법불복이 어디 있어 법불복이. 지금 거의 로또 재판 수준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나중에 사법개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 같은 경우도 박근혜 때 등장했던 주요 양심선언에 가까운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딱 그런 사람으로 하나 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변호인은 그림자 같은 거라. 맞습니다. 강혜경 씨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강혜경이 옳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역사는 한 페이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렇게 되게 나올 것 같고. 앞으로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 등에 대한 특검 같은 게 만약에 이루어져가지고 또 유지가 나오는 상황이 되면 또 김규현이 또 등장을 하겠지.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고 저 사건에서는 공익신고자인. 정말 애매모호하다. 내가 봤을 때는 김규현 변호사 저 아내분이 정말 걱정할 것 같긴 해. 여보 어쩌려고 그래. 지금 또 손으로 빠지고 있는 거야 지금. 저도 지금 사실 혼란스러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냥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한다. 그냥 다른 원대한 계획이나 멀리 보는 그런 건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열심히 한다. 이게 제 소신입니다. 원래 이런 전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계산하지 않고 내일 뚜벅뚜벅 하다 보면 막 칠흑 같은 어둠의 동굴이 뚫려서 환한 빛이 비치는 날이 와요. 자고우면 하면 안 돼. 자고우면 하는 걸 저는 기회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회주의 없는 사람들이 역사는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방향성은 맞으니까 그러니까 과정에 어떤 곳이 있을지는 잘 가늠을 못하죠. 그런데 결론은 보이잖아요. 윤석열은 절대 국민이 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혜경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그 촉발죄. 그렇습니다. 진실의 힘이 위대하니까요. 박정은 대령도 그렇고 강혜경 씨도 그렇고 숨길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고 가장 강한 법입니다. 본 얘기죠. 저는 진짜 강혜경 씨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일반 변호사 입장에서 명태규는 어떤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나오는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게 가능하다고 싶은 것들. 처음에는 저도 그냥 흔한 어떤 정치 브로커인가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지력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녹취록을 들을 때마다 보통이 아니다. 예지력이요? 본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난 예지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뭐라 그러죠.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냥 머리가 좋은 거네 그럼. 말은 무식하게 해도. 그러니까요. 약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학력이나 어디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빠릿빠릿하고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무화계 통찰인 거지. 무화계 통찰. 약간 좀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에 숨겨놓던 폰 그냥 시원하게 까고 그럼 어떨까. 그럼 가능성 있어 보여요? 명태균이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김소연 정리했던 이유가 뭔지 정확히 분석하는 사람은 없죠. 그냥 추정만 할 뿐은. 명태균이 확실하게 모든 걸 다 깔 수 있는 방향성도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명태균 씨가 미련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명태균 씨가 보도에서 용산과 딜을 치려고 했던 조건 보면 하나는 자기 구속시키지 말라고 두 번째가 평생 먹고 살게 해줘라 이거잖아요. 두 번째는 좀 너무 욕심을 부리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는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까발내진 사건은 절대 못 덮어요. 김건희 하나 덮어갖고도 지금 난리가 났고 특검을 민주당이 세 번째 하는데 명태균을 만약에 덮어봐요. 명태균까지 가치처벌되지 더 큰 죄로. 그러니까 여기서 더 버티면 명태균 씨는 최순실처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죠. 나중에 사면도 안 되고. 보세요. 박근혜는 나왔지만 최순실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빨리 결단해야 된다. 지금 그런데 이준석이 명태균 변호인을 다시 붙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석의 변호인이 명태균 변호인을 또 하나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도 이제는 약간 참전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앞으로 그쪽에서도 추가적으로 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흥미진진합니다. 이준석이 지금 몇 개 중요한 건 던졌어요. 공천개입. 윤석열이 개입한 여러 가지를 던지긴 했어요. 이 사건은 그냥 국정농단이나 지금 나라 현 상황만 갖고 놓고 보면 되게 재밌는 사건인데 이게 현직 대통령과 부인이 지금 국정농단을 했다는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사실은 한 80% 이상 나왔다고 보거든요. 어떤 디테일 예를 들면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에 명태균이랑 통화하다거나 한 그런 녹취 파일 같은 게 하나 나오면 굉장한 청밀제로 작동을 할 것 같긴 한데 현재 나온 것만으로도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 공천개입이 사실상 밝혀진 거거든요. 이제 거의 쇠기를 박을 결정타 그런 것들만 남은 상태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그리고 지금 문제는 객관적인 자료가 너무 많아서 녹취록 이런 거 강혜경 씨도 지금 아직 다 못 들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그렇겠죠. 그렇겠죠. 지금 계속 듣는 중이거든요. 들으면서 그 시점이 언제 있는지까지 맞춰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보도하고 녹취하고 쭉 맞춰보다 보면 이게 지금 10일 후에 있는데 명태균은 미리 알고 있었네. 이런 것들을 맞춰보는 과정이 좀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강혜경 씨는 이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다른 퍼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면 이거랑 맞춰보면 또 이게 굉장히 휘발성 있는 파괴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육성이 또 있다는 보도들이 꽤 있었거든요. 어떻게 봐요? 뭐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걸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맞춰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냥 막 말도 안 짓는 게 아니라 명태균이가 수백 번 이야기를 해도 윤석열 목소리 한 번 나오는 거 못해요. 그렇죠. 사실은. 명태균 씨도 결단을 빨리 해야겠죠. 명태균 씨 입장에서 휴대폰을 어디서 숨겼는지가 제대로 까발려지고 이게 만약에 검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덮을까요 못 덮을까요? 지금도 못 덮고 있는데 그게 들어가면 덮고 아니고 한 수준이 아니라 그럼 검찰은 그때 가면 자기 운명을 걸고 선택을 해야겠죠. 저번에 검찰이 명태균 핸드폰 말고 사무실 가서 압수수색했던 pc를 포렌식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카톡들이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포렌식 해가지고. 그런데 포렌식을 하면 뭐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다시 복구돼 버리는데. 그런데 검찰이 그것만 갖고도 지금 언론들한테 단독을 쏴주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명태균 핸드폰이 내가 구속되면 이거 자기 측근들한테 이거 나중에 까발려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박근혜 형이 저는 그거 해놨다고 보고 박근혜 때 박근혜 때 이제 태블릿이 나오고 여론이 확 돌아서니까 그때 검찰총장이 철저 수사를 지시하고 이제 막 철저하게 수사하기 시작하잖아요. 획 돌아서서. 그런 거를 검찰이 결단해야 되지 않나. 명태균폰이 들어가면 진짜 그런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대가 되는 게 심우정이 그런 캐릭터. 심우정을 검찰총장에 안 친 이유가 이원석 때문이거든요. 이원석하고 한동훈이는 자기들 동기로서 뭔가 체면은 세우고 싶어서 김건희 주가조작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가 그러면 이원석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 되면 안 되니까 무색무치한 사람을 안 치자. 딴소리 안 나오게 하자. 이게 심우정을 안 친 이유였는데 심우정 같은 사람들이 덜어서면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럼요.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는 무색무치하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크게 사단을 안 낼 거다라는 생각으로 안 친 거죠. 그런데 그 웬만한 일이 벌어지면 심우정 총장 같은 사람이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강혜경 씨가 검찰에 간 건 또 뭘 묻겠다고 열 번째 부른 거예요 지금 이 수사팀이 사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파트별로 지금 업무 분장을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누구는 정치자금법 누구는 여론조사 누구는 누구녹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파트별로 각각 소환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부르는 팀이 다르구나.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팀 오늘은 내일은 저 팀 이런 식으로. 그런데 벌써 열 번째 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작년에 수사과에 있을 때. 아. 합쳐가지고. 네. 그때 네 번 갔고. 그때 검사도 없던 부서에다가 일단 맡겼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잠자고 있었죠. 결국에는 다 끝나게 됐네. 왜냐하면 죄라는 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하고 재판했잖아요. 있는 죄를 사실상 김건희가 주과의 자학 사건을 기소 안 한 이유가 법원에 가서 뒤집힐까 봐였었잖아요. 법원은 자기들이 그렇게 장악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추가 수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법의 맹점이랄까 뭔가 좋은 점이기도 해요. 아예 덮어버리면 일사부재리 이런 것들이 안 통한다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법원에 가면 김건희 유죄 나올까 봐 이걸 그냥 애초에 이걸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덮어버리고 지연시킨 거죠. 정확히는. 지연시킨 대가는 나중에 꼭 반드시 치를 건데 그럴수록 더 가혹한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수사했을 때 여론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대가들이죠. 이재명 조국 이 두 분 수사할 때도 오히려 여론전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똑같이 다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박근혜 국정농단도 사실 박근혜나 최순실이 억울했을 법한 보도도 꽤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한 번 작심하고 덤비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게 단독이에요. 거기에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친륜 언론 중에 하나의 sbs 같은 데가 단독을 파기 시작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래고 있어요. 흐름 속에 내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일보 조중동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그걸 척발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약간 기름을 붓는 것처럼 타오르지 않을까. 자, 있자 김규민 변호사가 좀 부드러운 성향이 외유내강형의 변호사로서 처음에 김규민 변호사 봤을 때 이미지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캐릭터로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사람 이런 게 있거든요. 정치인들 중에서는. 저는 저 사람 화낼 말을 맡는데 믿음이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김규현은 늘 믿음이 가는 사람. 감사합니다. 그런데 강혜경 변호인까지 맡았다고 하니까 김규현 답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좌고우면 하지 않으니까요. 재고 자시고 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보시면서 또 우리 가족분들한테 다짐?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그냥 이게 나한테 득이 될까 해가 될까 장래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까 그런 거를 안 하고 사는 스타일입니다. 사실. 사실 과거에는 좀 그런 걸 해봤는데 계획대로 한다고 그게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직 그냥 뭐 지금 단계에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정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열심히 하면 잘 되더라. 꺼리낄 것도 없게 되더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그런 자세로 강혜경 씨 변호 열심히 하고 박정훈 대령 변호 열심히 해서 다 무죄 만들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윤석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여기에는 박정훈 대령 관련한 수사 예압 사건. 명태균 김건희 거이트의 주범이에요. 주범. 그래서 법적으로 봤더니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게 김규현 변호사의 분석이고 김규현 변호사가 아니라도 똑같은 분석들을 하는 거죠. 네. 이재명 기준이었으면 우리나라의 최고용이 무기징역이에요. 맞습니다. 사면 없는 무기징역. 자, 여러분. 김규현 변호사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프리파쿠르님 감사드립니다. 네오 네모님. 새날 후원 방법은 이거임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지구천님. 일본에서 보내주셨고 감사드리고. 자, 김규현 변호사. 여러분들이 많은 용기와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날은 물러갔다가 이따가 9시에 정청 내 김남근 의원과 함께 같이 오겠습니다. 자, 김규현 변호사.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